네, 저희 위드포인트는 3D 비전 처리 기술과 로봇 제어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 현장의 자동화를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네, 저희 자동 검사 솔루션은 이렇게 3천 원 형상으로 생긴 부품을 사람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보기 위해서 돌려가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자동화 시스템은 사람이 돌려보는 역할을 로봇이 대신해주는 거고 사람 두 눈과 똑같은 눈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로봇이 움직이면서 사각지대 없이 전 영역을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를 함으로써 만들어진 제조품이 양품인지 불량인지를 검사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은 3D 카메라가 복잡하게 생긴 형상을 측정을 해서 본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표면을 샌딩을 한다거나 할 때 키칭 없이 가능하도록 로봇의 좌표계로 로봇의 모션과 함께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용접 자동화 시스템은 용접할 부품을 놓고 로봇을 이용해서 교시, 작업을 하고 나면 용접을 수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부품을 올려놓으면 용접선을 바로 자동으로 탔고 나서 키칭 없이 로봇의 좌표계로 용접 모션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올려놓더라도 바로 키칭 없이 심트래킹도 없이 용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른 로봇의 의미의 위치에 놨지만 이제 3D 카메라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거고요. 측정을 하고 나면 용접선을 검출하고 로봇 좌표계로 변환한 다음에 양쪽 로봇 모션까지 바로 생성을 해줍니다. 생성을 해주고 나면 사전에 키칭 없이 바로 용접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드포인트는 사람이 조금 더 사람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진보된 형태의 제조 자동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